괜찮다더니 지금부터 만나볼 영상은 좀 저도 의아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? 보셨잖아요 화면에 오토바이 충돌 후에 괜찮다고 손짓하고 떠났는데 대인접수를 요청했고 통원치료 이외에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될까요? 저는 제일 먼저 앵커도 종합보험 들고 계시죠? 자동차 보험 든 이유가 뭐죠? 사고 났을 때 이런 거 해결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자꾸 종합보험 활증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안 하시는데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도로교통사고에서 접속사고가 났을 때는 그 접속사고 이후에 반드시 그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구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토바이 운전사가 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그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고 자기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남기고 보험에 신고를 했어야 뒤에 있는 통원치료 이외에 합의금 300 그 다음에 통원치료 18에 합의금 200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앞에 첫 단주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뒤에 이런 일이 일파만파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저렇게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가 보다 뭐 다행이네 해프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막자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손을 두고 괜찮아요 가세요 라고 오토바이 운전사가 오토바이가 갔어요 그냥 친구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나 오늘 뒤에서 접속사고 했다 뒤에서 누가 통 때렸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? 야 그거 뒤에서 내리 있으면 100% 뒤차가 과실이야 너 왜 그러고 있니? 병원에 입원하면 훨씬 더 위자료가 많아질 수 있어 네가 부딪힌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도 아니야 사기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외관에서는 보여요 목을 잡고 나오는 사람은 피해자고 그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나오는 사람은 가해자인데 이게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게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 잘 끼우자 분명히 사고가 나면 보험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의 신원을 밝히자 병원에 데리고 가자 이 세 가지 꼭 지키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막에도 보시는 것처럼 제보자는 보험에서 대처도 좀 많이 불만이었는데 오늘 유튜브에 나왔던 저 영상까지 승재한 위원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